안녕하세요 오늘 영상에서는 과연 블랙매직 6K에서 블랙매직 6K 프로를 업그레이드 할 필요가 있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카메라 소식을 더욱더 원하신다면 채널 구독을 꼭 해주시고요 그럼 먼저 6K와 6K 프로 디자인을 비교해 볼까 합니다 크기로 봤을 때는 6K 프로가 180, 112, 123mm, 6K는 178, 101, 96mm로 프로가 좀 큰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옆으로 봤을 때에도 6K 프로가 조금 더 두껍고 큰데요 그만큼 그립도 조금은 커져서 잡을 때 조금 더 안정적으로 잡을 수 있는 듯 합니다 6K는 제 새끼 손가락에 간당간당 했었는데요 프로에서는 충분한 공간으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힘을 주고 잡을 수가 있었고요 그림만 봤을 때에도 이 그립 부분이 고무로 되어 있는데요 고무의 그 퀄리티 자체가 6K 프로에는 조금 더 업그레이드 돼서 조금 쫙 잡고 미끄러지면 좀 더 방지해주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재료 같은 경우는 6K와 같지만요 두께도 아주 조금은 차이가 나는 듯 한데요 그 이유는 스크린과 6K 프로는 ND 필터가 들어야 되기 때문에 조금 두께가 두꺼워진 것은 당연한 것 같죠 손이 작으신 분들에게는 6K 프로가 조금은 크게 느낄 수가 있지만요 그립감 자체는 6K보다 6K 프로가 더 안정적인 듯 합니다 그런데 무게도 그만큼 조금 더 나가기 때문에 계속 들고 있으면 무게감을 확실히 느끼기는 합니다 그 밑부분을 보게 되면 스크류도 두 개 연결을 해서 바디가 조금 커진 만큼 안정적으로 고정을 할 수 있고 또한 이 부분을 빼면 배터리 그립을 바로 연결할 수가 있습니다 6K 프로에는 ND 필터가 2스탑, 4스탑, 6스탑으로 들어가 있고요 필요 없을 시에는 0으로 설정을 하시면 되고요 ND 필터가 아마도 6K 프로를 전 6K보다 더 프로 레벨로 업그레이드를 해준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은 했는데요 물론 ND 필터 사용 시 컬러 리프팅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는 들었는데 영상을 찍었을 때에는 거의 느끼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영상을 하신 분들이라면 ND 필터를 필수로 가지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6K 프로 같은 경우는 그 별도의 구매가 필요 없이 바로 내장 ND 필터로 영상을 담을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6K와 6K 프로 다른 점 중에 하나는요 프로 버전에는 뷰파인더를 또한 별도로 구매를 하시면 윗부분에 장착을 해서 사용하실 수가 있는데요 밖에서 촬영할 때 햇빛이나 아니면 다른 조명으로 너무 밝아서 잘 보이지 않을 때 사용하시면 정말로 좋을 듯 합니다 그러나 오토포커스에 관해서는 오토포커스 트래킹은 없지만 스크린을 터치하면 원하는 곳을 포커스할 수가 있고요 아직까지 좀 아쉬운 점은 트랜잭션 타임이 조금 더 걸려서 매뉴얼로 포커스를 맞추는 것이 어쩌면 더 편할 수도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아직까지 대부분 시네마 카메라는 매뉴얼 포커스라고 알고 있는데요 시네마 영상 하시는 분들에게는 그렇게 신경이 쓰이는 부분인지 아닌지는 개개인별로 다를 듯 해요 6K랑 또 6K 프로는 둘 다 캐논 EF 바디 렌즈인데요 아마도 지금부터 나오는 캐논이 RF 바디로 이렇게 집중이 되는데 블랙매직은 왜 EF 마운트를 사용하냐 혹시 지금부터 RF 바디로 바꿀 가능성이 있느냐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아직 이야기가 없는 것 같고요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요 DSLR과 미러레스 자체는 구성과 시스템이 다르기 때문에 RF로 가려면 아마도 카메라 디자인 전체적으로 바꿔야 하니까 만약에 지금부터 바꾼다고 하면 조금 더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캐논도 지금 RF 시네마 렌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부터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그런 이야기라고 생각을 해요 또한 가장 큰 업그레이드 같은 부분 중에서 스크린이 있는데요 밝기는 1500 니트로 업그레이드가 됐고요 영상 촬영 시 높은 곳에서나 낮은 곳에서도 어떻게 영상이 찍히고 있는지 간단하게 확인이 가능해졌습니다 6K 에서는 같은 효과를 주려고 하면 외장 모니터를 달고 찍어야 했었는데요 시간과 돈을 절약한 셈이죠 근데 또한 여기서 왜 블랙매직 6K 프로는 180도가 아닌 90도 틸트형 모니터를 했냐 그런 질문을 또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카메라 자체는 브이로그용 카메라가 아니고요 프로 레벨 영상용이기 때문에 1인 크리에이터 브이로그에는 맞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굳이 180도까지 필요할까 라는 생각이 오히려 들었습니다 영상을 모니터로 보게 되면 블루 틴트식으로 볼 수가 있는데 이 부분은 좀 아쉽지만 펌웨어 업그레이드로 고쳐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화면 밝기는 햇볕 밑에서 보기에도 충분히 잘 보이고요 또 이 두 개 다른 점은 6K 에서는 XLR 오디오 한 개 프로 에서는 오디오가 두 개 녹음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두 개 이상의 오디오를 넣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6K 프로는 그냥 한 번에 두 가지 XLR을 사용할 수 있다는 그런 큰 장점이 있다는 거죠 배터리 또한 6K 모델에서는 프로 레벨로 바뀌었을 때 같이 업그레이드가 되었는데요 6K 에서는 캐논의 배터리를 사용했다고 하면 6K 프로 에서는 소니 MPF 배터리를 사용하므로 조금 더 오래 촬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6K 24프레임으로 60분까지 촬영이 가능해졌고요 근데 조금 아쉬운 점은 배터리 라이프가 스크린 안에서 그 색깔로만 알려주고 몇 퍼센트 남았는지 모르기 때문에 촬영을 하다가 조금 불안해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6K 프로 같은 경우는요 배터리 그립이 있으면 영상 촬영 시에도 녹화 중단 없이 바로 교체가 가능합니다 이 부분은 장시간 녹화를 하시는 분들에게는 정말로 좋은 기능인 것 같아요 그럼 결론적으로 6K 에서 6K 프로를 업그레이드 할 필요가 있느냐 만약에 여러분이 시네마 카메라 없이 하나만은 구매를 하신다고 생각을 하시면 뭐 ND 필터, 배터리 라이프 등을 고려해 봤을 때 무조건 6K 프로로 가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미 6K를 가지고 계신다고 하면 굳이 프로까지 업그레이드는 안 해도 되리라 생각이 드는데요 그 이유는요 만약에 여러분이 6K를 가지고 계신다고 하면은 이미 여분의 배터리와 ND 필터를 가지고 계실 거예요 비디오 퀄리티 자체를 비교해 봤을 때 6K와 6K 프로 그렇게 별 차이가 없거든요 그리고 6K로도 충분히 좋은 영상을 찍을 수가 있기 때문에 굳이 이것을 방출을 하고 또 새로 구입을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라면 업그레이드 할 필요가 있는지 없는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 블랙매직 6K 프로 링크와 그 다음에 채널 정보는 내용에 있으니까 확인을 해 주시고요 더욱더 카메라 소식이 궁금하시다면 채널 구독과 알림 설정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또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